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많았지만 사실은 공짜로 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저절로 얻는 게 훨씬 더 많다. 시작!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저절로 얻는 게 훨씬 더 많다. 시작! 아이고, 목사님 저절로 오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노력한 거지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언뜻 보면 노력해서 얻는 게 많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저절로 얻는 게 많아요. 진학생활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보다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노력과 운명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막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운명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운명적인 것. 그 운명적인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잘 될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운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신음소리. 여러분이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 봐. 애가요. 응응응 하고 있으면요. 엄마는요. 어째 우리 아기가 저럴까. 그 신음소리에도. 그러나 엄마는 그 애를 도울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신음소리 내는 걸 따르게 표현하면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계속 끙끙 앓는 소리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 그렇다냐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의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과정의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시작. 할렐루야.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절대 낙진만 하지 마세요. 뭐만 하지 마라. 절대 낙진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좋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1등으로 좋은 걸 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내래. 아담이 혼자 살때 아담이 혼자 살때 혼자 살면서 하나님 혼자 살게요. 여자 하나 줘봐요.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니까 여자는 아담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도 없어져요. 여자가 뭔지를 아담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혼자 사는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남 여자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자가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 여자가 구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절절로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여자가 무슨 최고의 선물이에요. 웬수요 웬수 아니야 그거는 몰라서 그래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좋은 건데 몰라서 그래 아담이 여자 보고 그래 이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게 제정신일 때고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왼수로 바뀔 때 거기서 문제가 벌써 생긴 거요. 왜 아내가 왼수인 줄 알아? 네가 딴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으음 으음 벌써 맞대잖아. 맞대잖아. 그러면 그걸 홀딱 뒤집어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누구예요? 그럼 그럼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최고의 선물이오 최고의 왼수요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지금 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은 아내요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은 남편이라 근데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왜 자기네 담임 목사님하고 하지 왜 나한테 하려고 그래 자꾸 나는 지금 우리 교인들도 내가 다 상담을 못 해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자꾸 나하고 상담을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뭔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대 자기들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상담인가 봤더니 부부 문제가 제일 많아 부부 문제가 그 부부 문제가 가운데 뭐냐 이거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왜 나한테 근데요 제가 경험이 없을 때와 경험이 생길 때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아는 어떤 부부가요 아주 이게 둘이 잘 안 맞아 내가 봐도 안 맞아 그거 맨날 싸워 맨날 싸우면 싸움도 그냥 싸움이 아니고 이건 전쟁이야 전쟁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그 남편이 나를 꼭 좀 보재요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이 지구상의 목사님 얘기에 의해는 듣지를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나하고 좀 갈러서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게 무슨 부탁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았더니 이제는 또 여자가 나를 좀 긴히 상담을 말이대 그 여자가 그래서 만났더니 목사님 이 지구상에서 우리 신랑은 목사님 얘기 외에는 안 듣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좀 나보고 갈러서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하 신랑도 갈러서게 해달라 아내도 갈러서게 해달라 내가 봐도 갈러서는 게 낫겄어 내가 봐도 도저히 이건 안 사는 게 낫겄다 그래가지고 삼자가 신랑도 좋다 아내도 좋다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정말 하면 안 될 말을 했는데 갈러서세요 그랬어요 왜 남편도 긴밀하게 부탁을 하고 아내도 긴밀하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갈러서는 게 낫겄습니다 아 그랬더니 나중에 이 두 분이 작당을 해가지고 공격해오는데 목사님이 헤어져라고 했다 이거 얘기요 목사님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갈러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요 그 부탁은 왜 했냐 이거요 나한테 제가 그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원칙과 절칙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길이 아니면 가질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질 말고 원리에 맞지 않는 소리는 하질 말아라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시작 진짜 여러분 전제다 아니 어떻게 금방 그걸 다 따러서 어제 아니요 이거 내가 전국 세계에서 시켜보지만 이렇게 똑똑한 그룹은 처음 보네 아유 진짜 딴 데는요 뭐 뭐라고 했는데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데 야 여러분은 진짜 천재다 할렐루야 공부를 끝낸 게 너무 아깝다 또 다시 어디라도 가서 공부를 하세요 장학생 할 것 같아 할렐루야 응 여러분 닮은 애들은 진짜 수지맞았다 근데 여러분이 영리해서 영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러네요 응 내가요 한 두 주 전에 우리 중학교 동창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싹 모인 다음에 야 장목사 반갑다 다 모이더니 야 모처럼 한 번 운동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운동을 그래서 뭐하는게 아니라 축구 한 번 하자 축구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막 수십 명을 운동장에다 넣고 다 뛰게 오니까요 한 침으로 딱딱 뛰어갔다 오더니 막 갑자기 밖으로 나갔더니 잔디밭에 둘러나가지고 숨만 칼딱칼딱 뛰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숨 터진다 지금 왜 그랬더니 어젯밤 4시까지 술 먹었다고 그리고는 숨 좀 쉬더니 거기서 또 담배 피고 있어 이야 중학교 동창 수십 명을 운동장에 놓고 축구를 해보니까요 완전 나는 호나우더듬 아니냐 4명 5명 6명 나 혼자 다 제끼고 다 있어 이야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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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 왜 당신 신랑이 당신 신랑 동창 중에 최고로 싱싱해 당신 신랑 친구 중에 내가 제일 싱싱해 왜 그런가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술도 안 했지 담배도 안 피웠지 내가 무슨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뭐 유명해지고 다 접어 두고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술 담배만 안고 살았다는 사실만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죠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술에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 솔직하게 어이 장사장 한 잔 해봐 장사장 한 잔 해봐 아 이 사람 한 잔 해봐 말이 그렇지 이등치에 마시면 한 말은 못 넣겄어 내가 아니 생각해봐 이등치에 어떤 분은 날부도 목사님 실물은 굉장히 크시네요 그러면 내가 조그만하게 보여요 지금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 키가 180 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도 응 응 응 응 응 응 또 어떤 분은 아우 실물이 훨씬 멋있네요 또 그래 아니 그러면 텔레비전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좀 실물같이 나오게 좀 해봐 실물같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술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내가 예수하면 담배 유혹을 어떻게 이겼겠어 응 응 한 대 피워봐 한 대 피워봐 이게 1,2년이 아니에요 벌써 중학교 동창하니까 40년 이상 됐어요 그러면 요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이전에 만났던 친구를 40년 지나서 만나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술 먹고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웠으니 그 몸이 어떻게 됐겠냐 오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제라도 빨리 신랑 예수 믿게 해야 돼 하고만 두고 신랑 몸 있게 하자 예수 믿지 않아 술 담배하는 신랑하고 사는 여자들 보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불쌍할 수가 없어 왜? 그 밭인 숲에 그 빠르된 담배에 쩔어버린 냄새를 가지고 또 뽀뽀하자고 이리 와봐 입 맞추자고 하면서 거기다 대고 트름이나 이거는 냄새도 냄새도 시궁창 썩는 냄새 그 냄새를 맡고 그래도 입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저 기구한 운명을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은 알라나 아이고 아이고 모르겠어요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어다주고 얼마나 다른 걸 행복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난 내가 덜 벌고 덜 행복하게 해줄게 해도 깨끗한 남자하고 살겠는데 아니 이 세상에 아무런 깨끗한 남자가 잘해주지 거시기 남자가 잘해주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이니까 말이지 아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실수를 해도 맨정신으로 실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 장 걸친 김에 이게 취중의 실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야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 한 번은요 우리 집사람 보고 그걸 깨닫고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회귀한 게 아니요 내가 깨달은 거요 아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깨다 깨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뽀뽀를 이쪽끼대기에서 이쪽끼대기까지 오늘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은혜 받고 내려가시면 웬수같은 신랑이 정말로 최고의 선물로 느껴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요 그게 그게 은혜 받은 거요 아멘? 그 봐 아내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자꾸 나한테 상담을 하면서 듣고 싶은 답이 뭔가 봤더니 이거더만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는 말에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 그러나 나는 그때 경험해서 절대로 그 얘기 아니요 살아! 막 여기까지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소리가 나와도 살아! 그런데 제가 바로 지난주에 미국의 부흥회를 갔다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봤는데 뷰티풀 마인드예요 이 영화가 뷰티풀 마인드 아름다운 마음이래요 아름다운 마음 그런데 이 학생 한 분이 머리가 무지하게 천재야 이 머리가 머리가 무지하게 천재해가지고 아주 탁월해 그런데 이 천재의 장점도 있지만 이 천재의 약점이 있으니 이 천재가 잘못되면 약하다는 약하다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이 60명씩이었는데 58등짜리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30등 넘어가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미칠 것이씨 미치지 뭐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미쳤다 그 말은 거의 5등 안에 들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머리가 좀 안 받쳐주거들랑 미칠 염려가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살자 그 얘기요 그래가지고 너무 머리가 천재예요 그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분이 핵가닥 미친 거야 이 핵가닥 미친 거야 그래가지고는 상상과 현실의 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이게 미쳐서 하는 짓인지 제정신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부 무슨 요원이 와가지고 당신은 특수 요원인데 소련에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다 배치했는지를 모르니까 당신이 그걸 자기들끼리 잡지를 통해서 암호로 교신을 하는 걸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잡지 속에서 소련이 암호를 하는 걸 글을 막 찾아내가지고 계속 그걸 정부 기관에다가 붙여주는데 알고보니까 그게 미친 짓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미친 짓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이 교수님이니까 강의를 하는데 밖에서 이제 공사하니까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창문 열으니까 불찾기 돌아가는 소리 너무 크니까 문을 다 내렸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더워요 더워요 하나만 열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공부하겠냐 야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는 것보다 더욱더라도 창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덮어 창문을 내리는 공부하니까 여학생 하나가 문을 딱 열더니 아저씨 우리 수업 중인데요 수업 끝난 다음에 공사하면 안 되나요 좀 쉬었다 하세요 그러니까 딱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좋은 방법을 가진 게 여자라니까 그러니까요 남자들 아무리 뭐하나 봐야 아이디어가 없어요 거기 여자가 들어가야 방긋방긋 이게 그러니까 이 교수님 볼 때 그 아가씨가 그 학생이 아주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꼴라리 하다가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조언도 터더니 이 남편 교수님이 핵가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약을 먹이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하는데 약을 계속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웠고 이제는 교수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잠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잠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약을 계속 먹다고 여러분 이상한 남자하고 온전한 여자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차라리 같이 이상하면 이상한 줄 모르니까 서로 같이 정상이면 같이 정상이니까 하나는 이상하고 하나는 정상이고 돌은 사람은 돌을 게 없으니까 괜찮은데 안 돌은 사람은 돌을 게 있으니까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성적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여자는 그 긴 김밥을 신랑을 옆에다 그 애 잡는 것을 알아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돌아버리는 거야 그쯤 되면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지요? 뭘 생각하지요? 이혼을 생각하지요 이혼을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준 최고의 선물이 이제는 그 선물이 선물이 아닌 재앙이 돼버리는 결과라고 이 여자도 왜 갈등을 안 느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삶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버렸어요 그리고 버린 남편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삶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삶을 버렸어요 자기 삶을 찾으려면 남편을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버리고 남편의 삶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내 남편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벌어서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정신병을 해가지고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지금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서 상상의 현실인지 현실이 현실인지 이게 지금 이 경계선이 없는 거야 이 경계선이 그러니까 이걸 의사가 자꾸 정신과 의사가 찾아주는 거야 당신 상상은 상상이다 현실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자기는 그걸 헷갈리는 거야 그걸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영화니까 그렇지 알고 보니까 귀신 들렸더만 그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귀신하고 헌 얘기가 진짜 사람하고 헌 얘긴지 귀신하고 헌 얘기가 그거 진짜 사람인지 이것이 지금 부분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한 그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상인이 보면 다 미친 짓이야 그게 오만 잡지를 다 오려다가 막 그게 무슨 정보랍시고 막 미친 짓을 헌 거야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의사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 노력 속에 이제 이 사람이 상상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야 아 이거는 가짜다고 했다 우리 아내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 그렇게 했다 전에는 그 사람 말을 듣고 이쪽을 인정 안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 말을 듣고 계속 그 갈등 속에서 갈등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의지를 찾아가가지고 다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강의를 하다가도 아직 온전을 지를 못해가지고 그 놈이 이제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귀신이야 그게 근데 이제 영화니까 귀신이라고를 안하고 그 어떤 그 놈이 와서 그러니까 막 그러면 막 가라! 너는 네가 진짜 아니다! 내가 너 이제 알았다! 가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내가 진짜다! 아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오자 가라! 네가 진짜 이러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야 그 남자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애기도 보이고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화를 보니까 귀신이 셋이 들린 거야 이 셋이서 괴롭히는 거야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성경대로 깨달아 보면 그러니까 그 귀신하고 혼자 얘기를 하는 거야 가라! 너는 네가 가짜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진짜다! 그러니까 딴 사람 볼 때는 혼자 가야! 가라! 이렇게 얘기해 돌아왔다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쳐 가면서 물리쳐 가면서 물리쳐 가면서 자기의 의지를 찾아서 가는데 이 교수님이 쓴 논문이 아주 위대한 논문이 돼서 노벨상을 탈 논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에서 심사가 다 끝났는데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미친 사람을 상줄 수는 없지 않냐 그 연구는 연구 실적은 좋은데 노벨상에 권위가 있지 미친 사람은 상줄 수 없지 않냐 해가지고 마지막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지 미쳤는지를 신사하려고 사람이 온 거야 아까 빨간먹고 뛰어다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됐는지 노벨상에 맞는 그 임격이 되는지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온전한지 확인하러 오셨죠 저는 지금도 그것들이 보입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 나는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항상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신과 원장님이 환자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이상한 거냐 내가 이상한 거냐 헷갈린데네 분명히 나는 의사고 저 사람은 환자인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저것이 이상한 것이냐 내가 이상한 거냐 헷갈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신질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뭔 설문이 있다네 뭐 머리가 띵합니까 네 뭐 삭갈립니까 네 뭐 자꾸 잊어버립니까 네 보면 죽이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그 증세가 쪄그런데 네 네 네 네 네 네 하다가 마지막 문항이 있대요 마지막 문항 위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네 그러면 온전한 거고 위 사실이 인정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간거라네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정상이고 내가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할 때 이상한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마지막 뭘 하는 거예요 저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분이 그 힘듦 속에서도 자기 의지로 이겨가고 있구나 하는 게 인정이 돼서 노벨상을 타게 된 거예요 그 노벨상을 타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진짜 이제 위대원 교수님이 된 거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위대원 스승에게 선물을 하는데 일반 교수님들이 쓰던 자기가 쓰던 아주 애용했던 만년필을 그분에게 증정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동료 교수님들이 그 교수님에게 그 만년필을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존경의 표로 자기가 쓰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글을 많이 쓰니까 만년필을 많이 쓰잖아요 그걸 다 받고 그 상을 얻는 그 자리에서 이제 소견을 한마디 하는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아내의 덕입니다 우리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가진 마음이 Beautiful Mind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찾아와서 상담했던 그 사람 상담한 사람들에게 내가 공개 TV 상담을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Beautiful Mind를 가지십시오 내가 백번 천번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헤어지세요 라고 그래도 헤어지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입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Beautiful Mind를 가지시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금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진 여자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게 읽어서 그러지 18년 동안을 귀신 들고 앓고 꼬부라져 가지고 요즘 말로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이 교회에서 꼴통짓을 했겠습니까 잘 보세요 성령 받고 18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스스로도 기쁘고 존경받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이쁨받고 왜? 성령 받고 이런 사람은 교회 오기도 얼마나 쉬워요 성령 받고 교회를 오니 성령이 얼마나 즐겁게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눈을 돋겠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부나 엄마 아빠 관계서나 또 부모 자식 관계 아무 문제가 없어 성령께서 힘든지 그나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를 향해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할 때 글막한 귀신이 교회 가게라 가라고 놔두었습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비 오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래도 가야 된다 18년 동안을 그 어렵게 다닌 이 심정을 누가 알겠냐 본인만 알지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감사를 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또 믿음을 주니까 팍 해서 축복을 받는데 그놈이 속에서 감사하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착거사 미친거사 시대를 알아라 시대를 알아라 요즘이 얼마나 어려울 땐데 그렇게 정신없이 퍼다주느냐 이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어떻게 웃는 것이 간증 같아요 속에서 주지 마라 주지 마라 하는데도 그래도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해야 웃는 것이 지금 딱 이런 분이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해볼 때 그러니까 속에서 솔솔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도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런 거는 안수받을 일이 없어요 성령 역사는 문안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걸 이기고 하니 얼마나 자 그러니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는 매사가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어요 악한 놈이 역사 그래도 이분에게 훌륭한 것이 하나 있으니 목사님한테 욕도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그래도 훌륭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귀신 늘린 채로 18년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싫어하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한테 훌륭한 것 하나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았어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아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좋지 않는 용어지만 교회 안에 있는 꼴통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남모르는 위대함과 훌륭함이 있는데 그려움을 무리 없애고 그래도 아직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때로 이런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어찌 땅교이로 가지도 않고 계속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회의를 해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냥 의장이고 의장도 없어 그냥 아이고 복사님 알아서세요 알아서 그냥 금방 끝나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그냥 끝내주질 않습니다 악한 놈이 그냥 끝내주게 놔주니 의장 그게 바로 가로뉴다요 마리아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자는 감동에 팍 깨버리잖아 그리고 머리털로 씻기잖아 그런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를 가로뉴다에도 같은 성령이 역사했다면 너는 복이 또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알지도 못한 너에게 감동을 주 그런 일을 하는구나 마리아야 너는 복이 또다 이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이게 사탄의 인도 받는 사람 왜 허비하냐 의장 나는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지금 천지에 깔려 어려운데 무슨 놈의 팔을 씻어도 그렇지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건 이해를 하겠으나 팍 떼가지고 머리털로 씻기는 이런 몰상식한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런다고 몰라서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아시는 주님한테 가만히 방반만 하고 계십니까 똑소리가 그냥 똑똑 떨어져 똑소리가 그런데 그게 사탄의 역사요 말은 맞는데 사탄의 역사요 왜? 말은 맞아 그게 그럴 일이야 구제해야지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구제가 아니라 구제하는 과정에 뼈먹으려고 했다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제가 그런 과정에서 빼먹으려고 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그러면 네가 구제를 얼마나 했냐 네가 진짜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과 삶이 일치돼서 맞지만 산전가야 구제도 안 하는 사람이 구제를 명목으로 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네 의도를 그러나 그런 가론 유다도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더라 나 오늘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머리 좋은 천재 교수님이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제대로 강의를 못하고 제대로 남자의 역할을 못하고 제대로 남편의 노릇을 못했지만 제대로 가정을 못 지켰지만 그러나 그런 남자를 버리면 그 남자는 누가 구원할 건가 이 아내의 뷰티풀 마인드가 그 남편을 바로 세워 노벨상을 타게 했으니 잘 보세요 제정신으로 노벨상 탄 여자는 제대로 제정신으로 노벨상 탄 사람하고 사는 여자는 그냥 감사할 일이기에는 그런 온전치 못한 남자를 노벨상을 타게 한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보다 훨씬 훌륭한 여자가 아니냐고 나는 오늘 이 오살리에 올라온 여러분이 노벨상 타는 정상적 남자의 아내도 감사하겠지만 온전치 못한 남자의 아내로서 뷰티풀 마인드를 가져서 그런 남자로 만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주의의 이름으로 주의의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됐을 때 남자가 여덟을 해주고 여자가 둘을 해주면 진짜 신랑 잘 만난 거죠 나는 둘만 해주고 신랑 여덟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남자를 못 만났습니다 남자가 둘을 하고 내가 여덟을 해야 할 때 헤어질 퇴? 헤어질 퇴? 못 살아요 내가 둘하고 여덟 뭐 둘하고 여덟은 살겠지만 여덟하고 둘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러면 너한테 여덟을 보태주는 남자는 짱구냐 구원의 역사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다섯하고 우리가 다섯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입니다 빵 주님이 여덟을 보태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도 보탱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가 모자라서 우리 피를 섞어서 구원하는데 우리 피는 안 섞는 게 나서 왜? 더러운 피니까 주님이 온전히 여덟을 보탠 그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지 구원에 우리가 보태서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는 감사해요 뭐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덟을 주고 내가 영으로 받아들여서 여덟을 채웠으니 감사하죠? 그렇죠 그건 감사로 받아들이고 신랑이 하나하고 여러분이 아홉을 보태라는 건 억울해? 그 말이 안 되잖아 주님이 여를 내가 빵을 그걸 여를 가져온 주님을 감사로 받아들이듯 남편이 빵 내가 열 그것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이 주는 건 감사하고 내가 내놓는 건 억울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이 말귀를 뭔 말인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뭔 말 이해가 되죠? 그거는 주님이 여를 주시고 내가 여모로 받아들여서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하듯 남편이 영이고 내가 여를 가지고 남편에게 다가가서 다섯을 다섯씩 만들어가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 그것도 억울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왜 감사할 일이냐 적어도 남편 앞에 내가 예수님 같은 자격으로 나아갔으니까 결정적인 제 약점이 말 주변이 좀 부실해요 제가 이론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와 닿게 설명을 이게 원래 칠판으로 써가면서 하면 훨씬 쉬운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섯을 가져오시고 내가 다섯을 보태서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멘 주님이 여를 가져오셨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구원 받았으니 감사하죠? 그게 억울해 감사해 감사하죠? 그러면 남편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여를 갖고 가야 돼요 그건 억울해요?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니냐 이거요 응 응 응 뭔 말인지 알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도 실수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뭘 실수했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랬더니 내가 뭐를 모르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세상에 독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간 수많은 사람 중에 독자를 주고받는 사랑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건 무한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최고가 아브라함하기에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첫 장 첫 페이지의 아브라함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가치는 성공에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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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